네, 알겠습니다. 다녀와, 다녀와, 다녀와. 죄송합니다. 손을 잡지 말고. 나갈라고. 왜 이렇게 숨었어. 죄송합니다. 저 이거. 그거를 다 쓸 수 있겠다, 빨리 치워. 네, 알겠습니다. 손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하지 말고. 네. 자, 정문야 거기 안 나와! 여기! 네, 알겠습니다. 몸 따로, 마음 따로... 아이고, 처맛. 저도 잘 알죠. 야, 이거 어떻게 아냐, 이거? 쟤 아까 다치진 않았지? 어? 안 닿았다. 아, 이거... 야, 왜? 없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결국 20년차 대선배가 직접 나섰습니다. 한 발 늦게 도착한 두키.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히 합니다. 깨끗해진 바닥처럼 좀 전에 실수도 빡빡 지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? 죄송합니다. 야, 소장님,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일단 내려가. 맨주만 내려가서 그 상준이 옆에 붙어서 육수 잡고 같이 도와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됐다, 됐다, 됐다. 금방 따랐다. 눈김이 안 하면 좀 미끄러져. 네, 알겠습니다. 에휴, 마음은 급하고 일은 자꾸만 꼬여가네요.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. 걸레 한 번 빠는 것도 루키에겐 참 어렵습니다. 아, 막 제 자신한테 속상했잖아. 아, 막 이걸 왜 못 해가지고 혼났냐, 이런 식으로. 자책. KBS KBS 루키 감사합니다.